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와 함께 미래청을 탐방해보실까요? 불방역 2번 출구 서울 혁신파크 안에 있는 미래청 건물 2층으로 올라오시면 이 오프닝 페이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. 문학부터 시작해 과학, 심리학, 자연 도관 등 주제별로 선별한 양질의 책들을 진열하고 있고 누구든지 편히 즐길 수 있는 넓은 책상과 의자들도 마련되어 있어서 목소뿐만 아니라 조용히 개인작업을 하기에도 매우 좋은 공간이에요. 아무나 365일 상시 방문하여 이곳에 먹으실 수 있습니다. 아쉽게도 대응은 되지 않고요. 그럼 전 이만 책 읽으러 가볼게요. 뿅!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와 함께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와 함께 감사합니다.